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10월 단풍 시즌을 맞아 남설아 단풍의 최고 비견인 설악산 주정골 단풍 산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색약수에서 용소포포까지 편도 3.2km인 주정골 코스는 계곡과 계양계석이 어우러진 설악산의 외교 단풍 코스로 누구나 쉽게 오를 수 있어요. 한계령에서 남동쪽으로 5km 떨어진 설악산 주정골 입구 오색약수부터 용소포포까지의 비경을 지난 토요일 10월 15일에 영상으로 담았는데 이번 주말이면 단풍이 절정에 달할 것 같아요. 설악산 주정골 입구 오색약수터인데요. 탄산과 철분이 들어가 콕 쏘는 맛이 나는 오색약수는 유장병, 소화도양, 빈혈, 피드병이 좋고 하루 1500m만 나은다고 해요. 오색약수는 조금밖에 나오지 않는데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는 설악산 용소이자 천연 기념물이에요. 주정골 계곡엔 천정한 물이 흐르고 비경이 제법 불었어요. 고맙습니다. 비경이 제법 안 되는 게 성국사를 지나 독주 안교를 건너면 주정골 최고의 비경인 독주항에 나와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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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